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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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곧 시나리에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QWR님 언제 구독하셨어요? 사키나미 님 고아 고아 안녕하세요 뭐야 고아 아니 언제 언제 구독하셨어요 20분 전에 이런 방송 때 하시지 엄청나게 환영하는데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스네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판은 가볍게 가볍게 한판 가볍게 한판 이제 A라고 붙는 고스네리의 실력 자 새로운 정기구독자가 생겨났습니다 QWL야님 구독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스네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풀영산만 왜 괜히 올리는데 어! 진짜 이거 되겠다 오케이 좋아 해보자 안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야 아니야 에이 망했다 이게 아니었는데 자 어쨌든 해보는 거야 출첵 감사합니다 오 진짜요 오 멋있는데 잘하는데 운영 잘하죠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야 야 좋아요 아에헤이 이게 아닌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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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고스내리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끝나고 나서 같이 할거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구요. 출석책 한번 시켜주시고요. 유튜브 구독하지 않는 오신 분이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스내리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 나이스타일.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지만. 하지만 상대는 고스내리 니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어 상대가 아니다. 가라. 오오. 나이스타일. 시도는 좋았어요. 자 가라. 볼일 다 봤으면 가라. 가라고. 가라고. 오 아직도 안가. 아직도 안가. 아직도 안가. 아잇잠깐잠깐잠깐. 이거야. 이거 좀 심각하다. 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야. 누구 열받았어. 열받았어? 열받았어? 잠깐만잠깐만. 이러지마. 이러지마. 야야야야. 시청자한테 좋은,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한번 봐줄게. 아 젠장. 망했다. 망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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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봐줄게. 한판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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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진짜요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내가 조금 봐줬더니만 진심 모드로 가야겠구만 진심 모드 온 내가 버프 노래를 안틀었죠 그런가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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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очется 빨리 가보자 오오오오오오 okay 내가 지겠는데 자 Ek Marly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내 스토리에 이런거는 없었져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니잖아 너무 방심했나 아아 뭐지 언제쯤 진심모드가 되시나요 그러게요 왜이렇게 잘하지 갑자기 얘가 그러니까 A랭크의 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아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해봅시다 가라 가라 됐어 일단 한판 사면 남았다 오오 벌써 야 좋아요 이기는 모습 보여 드려야지 좋은 모습 보여 드려야지 좋은 모습 보여 드려야지 좋은 모습 보여 드려야 돼요 좋은 모습 좋은 모습 좋은 모습 아는 다음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어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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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 까비라니요 여르라님 어서오시구요 일단은 오시는거 좀 기다리면서 잠깐 저희 투표 미리 연원하겠다 투표를 미리 연워놓자 됐스 전 10시까지 시작가능 아 진짜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티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티나리의 큰임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불러주시면 고스티나리에게 큰임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기다려봐요 고스티나리 테트리오 전용 전용 버프노래 준비해놓겠습니다 잠시만요 테트리오 전용 버프노래 좋아 됐어 준비는 다 됐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와 정확히 1이네 어떻게 알아요 스탯이 정확히 1이라는게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러네 하하하하 예아 봤죠 정확히 봤죠 딱 1이죠 1이죠 1 pps 드디어 고스티나이도 소수점에서 드디어 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나 튜먼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구요 한판 우리 4명이서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볼까요 하다보면 또 많이 들어오실거기 때문에 고인물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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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와어욋 와으로아 other 오오 갑자기 갑자기 왜 훅 들어와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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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막 그거 했는데 아니 참 이제 막 A 올라온 사람한테 신고식으로 이렇게 해주는거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잘하시잖아 순간 내정지옴 큰일났네 제가 좀 빠르게 해볼까 이번엔 버프 받아 봐야겠다 한번 노래 버프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전히 컨이 너무 빡센 그러니까 버프 받았습니다 이제 고스날 버프 받았어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고스날이 이제 버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스티머 지금 어메어메어메어메어메어메 잠깐만 이거 버프 아니 아 나만 버프 받아야되는데 지금 다른 분들 다 버프 받으시죠 와 아 버프였고 잘봤습니다 우리 잘봐요 아직 보여 드린게 없는데 버프 효과의 장점은 고스날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거 스피드가 빨라진다는거 단점 버프 효과는 남아 받는게 아니라는 점 그쵸 서비스 죽이죠 딱 그 버프 받기 좋은 속도로 제가 다시 넣어놨습니다 텐트리오 실력이 안 늘려야 안 늘릴 수가 없습니다 봐봐 실력이 상승했잖아 봐봐 스피드가 빨라지는게 느껴지죠 스피드가 빨라진다는거 이야 장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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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트리픽 만들고 싶다 자 야 야 어느순간 키토블리언이 계속 당하고 계시네 야 야 자 이제 버프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버프 효과는 사라졌어요 시거이 그쵸 고스분도 오시기전에 얼른 연습 많이 해놔야돼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고스내리 실력은 형편이 없지만 버프가 들어가면 고스내리 실력은 배로 상승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스내리 버프 효과 단점은 고스내리만 버프 받는다는게 아닌한점이 단점이긴하지만 와 장난 아니다 어 뭐야 아니 바꿨는데 아 괜찮아 뭐야 벌써 1대1 상황이야 이대로면 고스내리가 이겼으면 하는 발음이 굉장히 크지만 스토리대로 따라와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과연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어 봐주시는구만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아주 좋은 자세에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아주 좋은 자세에요 봐주시는 자세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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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난게 아니란 말이야 봐줘야지 뭐하시는거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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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결국엔 골티나는 이기게 해주시는거죠 네 스토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이고 스토리대로 갓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갓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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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셔야 돼요 갓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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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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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읽어보셨어요? 네 갓본 읽어보셔야돼 버티고 싶으면 안된다고 갓본대로 갓본대로 automatically 스토리대로 갓본 buffs 더블 화이팅 엘링크님 드디어 저 여기도 1승 감사합니다 블랙빈님 오셨네요 어서오시고요 야 드디어 고스나이돌 1승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야 QWR님 역시 대본을 제대로 보셨구나 대본을 제대로 보셨네요 결국에는 고스나이가 이기는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아쉬워라 일부러 져주신건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쌤 이렇게 대답하면 안되니까 안아깝다 그래도 A 올라온 기념 신고식 제대로 치러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올라와서 같이 하시죠 블랙빈님도 어서오시고요 진짜 고스분도 오시면 진짜 힘들어지니까 연습 많이 나야돼 다음판엔 버프로 버프 한번 해봐야겠다 뭐뭐야 이게 뭐야 뭔데 뭔데 이렇게 된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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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거에요 고스나리를 이 착한 고스나리를 어 왜 이렇게 만든거냐니까요 왜 그만 공격 아아아아 뭐야 블랙빈님 왜이렇게 잘해 뭐야 뭐야 블랙빈님한테 당했어 뭐야 뭐야 연습 진짜 많이 하셨나본데 네 맞아요 검은콩님 야 검은콩님 멋졌어요 투비라뇨 자 화이팅 여루나님 화이팅 퓨터블리아님 화이팅 여루나님이 고스나리랑 실력이 비슷해요 갓본데로 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 아주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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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스나리보다 더 잘하는데 이 정도면 고스나리만큼이 아니고 고스나리보다 더 잘하는건데 야 위험한데 위험한데 연속기가 계속 오는데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야 야 대본대로 하셨어 대본대로 여루나님도 드디어 1승을 챙기셨습니다 다 이제 1승이 되어있는거야 1 1 1 1 그리고 이제 어차피 좀 바뀌었을테니까 봐봐요 고스나리도 1 봐봐요 1 pps요 1 pps 봐봐요 1 pps 편안하지 않아요? 네 다 1을 만들어주는거에요 지금 블랙빛님 왜 쉬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렁설렁하기에는 내 실력이 너무 모자라 오오오오오오 와우 와우 야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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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오 공격 누가 이렇게 많이 가는거야? 공격을 이렇게 많이 주는거야 와우 탈벌하는데 지금 저기 뭐야 qw1님 왜 왜 어떻게 된거야 나 공격한적이 없는데 전 죽었습니다 대본대로 안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뭐야 대본대로 해주셨잖아 대본대로 해주셨잖아 감사합니다 대본대로 해주셨잖아 폭신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본대로 안해주셔도 되요 이제 진짜 실력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버프음악 틀고 하겠습니다 고신의 버프를 받으면 속도가 1.5에 빨라집니다 아 아 해볼까 이제 봐주지 마세요 대본은 끝났습니다 대본대로 하는거 끝났습니다 이제부턴 진짜입니다 실전입니다 실전이에요 인생은 원래 실전이죠 인생은 원래 실전입니다 인생은 원래 실전입니다 인생은 원래 실전이에요 긴장해요 긴장하시라고요 긴장 왜 안하세요 긴장하시라고 긴장하시라고 긴장 하시라고요 긴장 긴장 긴장하고 오! 곧씨냐리! 위험하다! 위험하다! 잘 풀어놨다! 잘 풀어갔다! 와! 진짜 잘 풀었다! 아! 이번에 칭찬! 이번에 칭찬해! 곧씨냐 이번에 칭찬해! 잘 풀었죠! 잘 풀었죠! 아! 진작! 잘못 풀었다! 칭찬하지마! 아! 진짜 잘못 풀었어! 아! 망했어! 어! 패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내만이 송신관시로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버프를 받은 것 같지? 버프를 내가 받아야되는데 저 빼고 다 버프 받은 것 같은데? 야! 아니! 그냥 그런거죠! 제가 설마 몰랐을까요? 제가? 알고서 그런거에요! 패언니! 아니에요! 고스내리가! 설마! 패언님! 남잔지 모르고! 제가 여성분이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와! 에이! 이게 스티머보다 더 빨리 얼공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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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공격이 매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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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서워! 오!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잘 풀었다! 진짜 잘 풀었다! 와! 보통 고스내리였으면 죽었을텐데! 오늘은 보통 고스내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녁을 고기를 먹은 고스내리야! 그렇기 때문에 고스내리는 강하다! 오늘 저녁으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고스내리는 강해졌습니다! 아! 무드등! 아! 그렇군요! 아까 자랑하신거 봤어요! 좀 있으면 네번째 주인공 나올 것 같은데! 잘 죽으세요! 와우! 우와! 또! 와우! 와우! 완전ald 저장한 다소뉴! 안떼! 다들 손얘기만 하는데요! 아니 무드등 얘기를 왜 안하시고 손얘기밖에 안inci구요! 손이 이쁘니까 그런거야! 남자인데 손이 이쁘면은 네! 저기 선물 보다도 더 관심을 받는 법입니다! 회원님! 그러게 누가 그렇게 이쁘래요? 카톡방에서 엄청난 칭찬이 칭찬일세 고신나리만 껴들면은 막 저 뭐냐 고신나리? 고신나리? 검안나리? 예 검안나리 라고 부르고 막 스트리머가 누구고 시청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카톡을 하면은 제가 시청자인 것 같아요 제가 고신나리 시청하시는 시청하는 그냥 틀수 같애 틀수 아 언제까지 버프 음악 틀고 있으면 안되는데 계속 버프를 봤잖아 아니 아주 이쁘게 해주셨잖아 아주 좋아요 아 뭐야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오 잠깐 흔들려 흔들려 흔들린다고 흔들린다고 와 죽는줄 아네 죽는다 난 죽는다 오마야모 신데이를 오마야모 신데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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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대찐니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신나리에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검한나리가 아니면 고신나리에요 과연 무드등이 네번째 주인공은 어느 분이 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대찐니도 같이 하실래요 저 드디어 A 찍었습니다 A 드디어 A 정도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버프 음악 틀고 다음판부터는 일반음악 틀어야겠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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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이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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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x3 아 잠깐 아니 거의다 두면 안됐지 아 고신나리 A 찍었는데 이게 버프 음악 때문이야 고신나리만 버프다 받아야 되는데 다른 분들 다 버프 받으니까 버플막 꺼야겠죠 5 4 3 5 5 7 5 7 5 10 6 12 야 근데 오늘은 되게 다 채팅방 조용하시네 화이팅!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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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쉽지 않겠다 야! 아주 빠르게 도와주시는 아주 빠르게 스팀을 도와주시는 자 버프를 끄고 다시 배경음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덜덜덜 다진거 이겼어요 여루나님 대박인데? 심리당했? 이 정도면 당한게 맞지 이제 버프가 없으니까 이제 원래 스피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프 속도가 끝났기 때문에 뭐야 공격을 피해서 한건데 아니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나아악 으으으으으으으ㅡ 와아 이게 이렇게 당한다고? 포스님 저한테 왜그러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제 검은콩님이 계신지도 몰랐죠? 숨격당하셔가지고 검콩님이 계신지도 몰랐네 뻑스 야 멋진데 다음판은 스크리머 권한으로 폭신인데 QW 이아님 1대1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1대1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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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도록 패시맨님 어서오시구요 1대1매치 진행을 하도록 할거에요 자 다들 공연하고 계시고 QW 이아님 폭스님만 올라오시면 되구요 자 예측 시스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QW 이아님께서 이기실거 같으면 1번을 폭스님께서 이기실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W 이아님은 올라오셔야죠 아니 왜 다른데요 지금 투표 보이시죠 폭신인데 QW 이아님 올라오세요 네 블랙핀님 내려가시구요 내려가세요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내려가세요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예 맞아요 QW 이아님이 어 됐다 투표를 아 투표자가 많이 없어오는가 몇분 계시지 네 그럼요 있죠 아 아직 7분이시구나 너무 밀렀나 야 폭스님께서 투표로는 약간 불리합니다 69% 대 31%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W 이아님 대 폭스님 폭스님 대 QW 이아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바로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심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순간의 방심이 바로 패배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자 좋아요 좋아요 야 그쵸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야 저기에 적히로 갈 수 있어요 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는데 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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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아드 야 야 야 우와 우와 야 대단합니다 야 이게 그냥 몇초만에 끝나버리네요 QW 이아님 승리하셨고요 계속 다음에도 계속 할거니까 들어가시면 되고 다들 올라와주세요 이제 와 멋있어요 좀 덜 풀렸어요 이런 풀렸을때 할걸 곧씨라이더 지금 해설이 덜 풀렸는데 지금 곧씨라이더 지금 봐봐요 곧씨라이더 지금 딱 1이에요 1pps에요 패심맨님 저 1pps에요 딱 1이에요 지금 A 올라왔어요 축하해줘요 A A예요 A 저 A 올라왔어요 저 저가요? 그 그럴리가 그 그럴리가 딱 봐도 딱 봐도 3 이상이신데 아 정책이 망했습니다 이런 자 검은콩님 강제 강제 플레이어 만들기 이제 물음표가 나오겠지 저 밥먹는중인데요 라고 나오겠지 이제 3 이상은 너무 고인물인데요 아 그쵸 아 쿠키런 아 쿠키런중이에요? 아 죄송해요 쿠키런 킹덤이에요 아니면 그냥 쿠키런이에요? 왜 쿠키덤 아무도 안하는거야 나 혼자 하잖아 와 죽는줄 안네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방심 하지마 오 좋아 아직까지 살아남았어 어허 어떻게 돌아낼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하지만 수확할순 있어 오시나리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오시나리다 좋아요 안정권에 들어왔지만 이때 조심해야돼 갑자기 공격이 한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나는 미리 보험을 들고 있어야 돼 보험을 들고 있어야 돼 아 젠장 잡났다 하지만 바로 복구해주는 센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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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어머 와 이렇게 골신이 때 빌리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 저 안녕하세요 최유형님 고아안녕하세요 어 콜리 아이엠 벨 웰컴 투 바이브로 게스트 어게인 땡큐 포 커미 오케이 커미 트루 트루 디스 링크 커미 레츠 플레이 투게더 시간제 빌드 때문에 잡고 잡고 있는데 아 그래요 죄송해요 하는지 몰랐어요 어쿠리 컴인 찰찰하면 게임 진행 방해 흐흐흐흐 아니에요 방해한 건 맞지만 이거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몰랐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뭐 들어가는 방법 몰라서 그런지도 몰랐지 흐흐흐흐 커미 위 아 뉴 비 오케이 흐흐흐흐흐 나 타 하드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이분 잘하세요 코리 님 잘하세요 의도에 프로라니 뭔 소리 에요 아 셔디 셰카 에요 30세컨 뭐라그러지 그거를 그 뭐지 그 봐주는걸 뭐라그러지 핸디캡 예 이즈 대체 나 디스 핸디캡 대체 나 맞아요 핸디캡 맞아요 매너 좋으신 외국분 아 쟤 괜히 잘못살았다 아 잘못살았는데 한참 잘못살았는데 자 좀 내려놓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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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않고 해결했어 좋아 당황하지 않았어 독기네 당황하지 않았어 찐 당황하지 않았어 좋아 아 잠깐 안돼 안돼 칼땅냥 채웠다 샷 오오오오아 alerts! 진짜요? 어느 누구 어떤 거 유튜브를 하시는데요? 샤키나미님은 저에서의 피드백을 받는건가요? 편집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거길래 그렇게 조회기 많이 나온거야 나도 지금 댕 쩌는거 하나 만든 adventạo 네룹한이 화이팅!!!! 어, TSP는 일부를 만드신거구나! 아니구나! 야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야 근데 이 공격 이 공격 힘들죠 막기 힘들어요 이 공격 진짜 막기 힘들었어요 아우 아 자리에 부모님이 아 그렇구나 베리 나이스 땡큐 그니까 콤보가 장난이 아니네요 나이스 콤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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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어 고인물 베이 하 하트 트레이너 퇴치벌 아 아 아 진짜요 아 유튜브 그거 있으면 좀 알려줘요 저도 구독 좀 하게 제가 구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구독하게 어쨌든 조회식도 중요하지만 구독자식도 중요하잖아요 샤키나미님 같이 성장하기로 한 이상 우리는 한 배를 탄거라고요 여러분 오케이 베리 나이스 렛츠 겨우 오 뭐야 뭐야 왜왜왜왜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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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 End 미쓰 서 미쓰 칼리 biz leave 렛츠 플레이 투게더 제 영상을 본다는 것만은 준석님 고아 안녕하세요 도유니드 래스트 이즈유니드 래스트 아 위 아 위 헤브 투 거 아 플레이 아 위 헤브 투 플레이 나우 준석님 들어오실 건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준석님 들어오실 건가요? 아임 백 예스 조금만 할게요 알겠습 알겠습니다 렛츠 고 아유 워너 왓츠 유얼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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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실력 리얼 액티비티 리얼 뭐라 그러지 그거를? 실력을 영어로 뭐라 그래 실력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잔잔 영어에서 막혀가지고 멘붕 왔어 뭐야 블랙빛님이 왜 나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아아 1등 1등 뒤에 셔 1등 보여드렸습니다 짠 아구 마스터 아 마스터 오케이 고인물 마스터 I think tha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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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are master in 테트리오 right teach me 테트리오 고스를 덤벼 못 이기잖아요 아이 검은콩님 또 제가 또 이거 검은콩님을 이렇게 학살하기 싫단 말이에요 대충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 마스터 마스터 야 와아 깎는게 심장치가 않다 와우 야 열두기 엄청나다 야 테트리오 개는 엄청나게 발전이 돼있구만 1대1건 아직 남았나요 어 어 글전에 쉬셨었나요 저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일단은 블레핀 님데 아 블레핀 님데 저 1대1 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트리오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느 테트리오 승자는 불 불 블랙 고스 헤이 어 어 디스 이스 어 원 원 버스 원 매치 이프 유 띵크 어 윈 고시나리 넘버 넘버 투 누얼 넘버 원 유 캔 보트 일단 틸트 일단 틸트한 시간이고 어 여룬하님 즐기셨나요 아임 누읍 어 예스 커리 유 헤브 투 어 유 헤브 투 어 스펙테이트 스펙테이트 모드 아 원 원 원 원 원 이구나 원 원 원 원 원 모드 각이다 아 고시나리 윈베 와우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어 패시맨 님이 영어 잘하신다 I just play with my 인스팅트 인스팅트가 뜻이 뭐예요? 나 이거 많이 들었는데 뜻을 모르겠어 자 뭐라니라뇨 무슨 뜻이에요? 아 본능 인스팅트 아 인스팅트 자 이겨보겠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영어 영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고시나리의 성장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건 뭐 제가 이겼으니까 뭐 천천히 설렁설렁하는데 괜히 저번에 저번에 저번처럼 설렁설렁했다가 한번 망한적 있어가지고 그렇게 설렁설렁하진 않습니다 아이고 가세요 이제 가세요 이제 검은콩님 저에게 왜 도전하셨어요? 제가 오늘 A 달았다구요 자 마지막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람상조 빌드 네 이게 바로 보람상조 빌드 오케이 좋아 됐어요 가시는길 편안하게 네 결국 고시나리가 이겼죠 고시나리 윈 대충한건데요 아 진짜요? 자 다 들어오세요 컴인 플레이 투게더 레츠 플레이 투게더 들어오세요 다같이 하시죠 오우 이즈이 아워텀 나우 나우 플레이 투게더 나우 플레이 투게더 예스 이스팅트 이스팅트 본등 이스팅트 본등 이스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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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빌리빙 빌리빙 빌리읍 빌리브 투미 와 공격 장난 아니다 엄청 들어오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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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보는거야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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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봅시다 풀어봐요 풀어봐요 제대로 한번 풀면 곧비나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 써 요 와우 와우 그치 이거지 이렇게 풀어가는거지 아 곧씨나리 피지컬 드디어 현싱했더라 곧씨나리 피지컬이 드디어 현싱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주십쇼 잠깐만 잠깐만 현싱했다고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공격당하는거 아니지 잠깐만 난 안되 use 도청해보란 나 안 con 아 Anthlean 어 아니 얘기하자마자 그렇게 필드를 창... 오케이 I have buff music 커리 It's time to buff of me 오케이 렛츠고 buff 겨우 오케이 Oh 퍼플 퍼플 받았어 퍼플 받았어 This is Tetris 뮤직 오리지널 뮤직 퍼플 뮤직 퍼플 뮤직 뮤직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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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버프 받았쇼 버프 받았쇼 버프 받았쇼 좋아 버프 받았쇼 잠깐만 아우 잠깐만 잠깐만 순간 사고회로가 멈췄쇼 잠깐만 아니야 이제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버프 나만 받아야돼 아아아아아아 버프 나만 받아야되는데 버프 받았쇼 아 알겠습니다 여루나님 자주 놀러와주세요 아 버프는 나만 받아야되는데 bcc 뮤직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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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포미 포 아워 야아 자온다 야 야 실패하셨대 야 근데 바로 바로 복구해주시는 이런 샌스 아주좋아요 아 하지만 젖습니다 this music is 버프 i feeling 버프 아 아 진짜 버프 나만 받아야될댕데 버프 온다 버프가 온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고 있어 버프 버프 드디어 버프의 신이 오고 있어 버프의 신 버신 위험해 잠깐만 버프는 나만 받아야 돼 버프는 나만 받아야 되는데 아니 버프는 나만 받아야 되는데 공격이 버프가 됐나 봐 실력이 버프가 돼야 되는데 공격이 버프가 됐나 봐 아니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와 버프를 막 꺼야겠다 다음판에 공격이 너무 많이 오잖아 와 아 공격 더 빡세게 해야지 맞는 아 그런 버프였구나 아 이 버프라는 노래 버프노래는 알겠는데 어떤 버프가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네 아 두들겨 맞는 능력이 상징한거구나 어쩐지 아프더라 네 어쩐지 더 아프더라 야 저렇게 티스피를 만드는구나 야 야 버프 뮤직이 오프 오리지널 뮤직 레츠고 여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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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고 어 용신님도 가셨네 GG 땡큐 여룬하니 감사 감사 자주 놀러와주세요 다른 방송도 재밌어요 얼마나 고시나리가 옳은 소리만 많이 하는데요 여기 매일 오시는 시청자분은 아세요 고시나리가 얼마나 오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지 그쵸 전 세티스에 관심이 없는데 고시나리 왜 관심 없어져가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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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공격하는게 어딨어요 와 와 방송 진행하는데 30초 30초 정도 더 보고 갈게요 이런 자 고시나리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걸 지켜봐주세요 루라님 언젠가는 어 어 내가 처음에 봤던 스트리머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뿌듯하다라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말은 모르겠고 그러면 맞는말이긴 한데 아 쳐맞는말이요 쳐맞는말 맞 그 맞는말이죠 그게 맞는말이죠 네 왠지 그런말할거같애 지금 흐흐흐흫 여러분의 의중을 다 알았습니다 이제 많이 맞는말 그니까 코스님 실수하셨다 어우 잘 성장했네 헬라님 아직 성장중입니다 여러분 흫 그로우옵스트리머 고시나리 If you like 고시나리 채널 free subscribe my 유튜브 채널 땡큐 커리 자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나오셨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게임하나 추천 감.. 예 추천하셔도 됩니다 추천을 겐톡으로 네 제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겐톡으로 주셔야 돼요 방금 전에 단톡에서 추천해주는 게임도 잊어먹어가지고 지금 무슨 게임인지 기억도 안나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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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와아 아 그렇구나 무슨 게임인지는 알려줘봐요 맞아 디코가 있구나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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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풀린단 말이야 야어 고시나이도 좀만 더하면은 이제 아마추어 아마추어 대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진짜 빡겜해야겠네 이제부터 그쵸 고시나리를 고시나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성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추워 근데 오늘 오실분들이 다 어디 가셨지? 킨더토리님 오셨다 드디어 고시문 중판 나도 가야지 어딜 가요 어딜 가요 고시나리 혼자 좀 쓸쓸해요 개최 주셔야 돼요 의리로 보는 고시나리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뉴비가 한명도 없네요 그러게요 고시나리가 뉴비 아주 상큼한 뉴비 증거는 고시나리가 많이 막고 있는게 그 증거죠 왜요? 괜찮아요 좀 많이 있으면은 고인물 뉴비 따로 나뉘서 할텐데 그니까 실력이 어느정도 해가지고 할텐데 그러지 못하니 아 야 이렇게 풀어간단 말이야 뭔소리에요 고시나리가 시작하자마자 당하는거 보셨어요 네 맞아요 그건 맞는말 솔직히 틀린말은 아냐 아 너무 어려워 세트리어 너무어렵습니다 지금 어 그리디 그리디가 뜻이 뭐에요? I don't know 그리디 What? 어 What's mean 그리디? 감사합니다 꾸버 아 그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리디가 무슨 뜻이냐구요 준성이님 아 그리디 아 그리디 아 아 아 그렇구나 리스크포어어택 그리디가 욕심이에요? 아 그냥 고라니라 뭔소리에요 지금 모든 모든 뜻이 다 고라니로 통하는건 아니죠 네 웃지마요 안되겠다 바로 컷 레츠고 레츠고 베잉 하이버드 버즈 샌드 티스피 야 어렵다 와 뭐야 와 단 3방에 나가 단 3방에 나가 떨어졌는데 단 3방에 나가 떨어졌는데 아 패시맨님 돌아가시면 바로 내가 돌아 죽었나보다 아 진짜요? 당파괴네요 그러니까 아 최군대에서 이런 아이니 아이니드 윈 아이니드 윈 아이니드 윈 아이 헤브 투 윈 비커우스 하 하 디스 룸 이스 페이 크레이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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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리 진종님 어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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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들어와요 그럼 포인트를 쓰셔야 되는데 기본 포인트 쓰시면 해드립니다 포인트 쓰시면 해드립니다 포인트를 쓰시면해드립니다 야 오오 오케이 준수형님 들어와 오 좋아요 뭐야 이게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건데 자 디스타이 시에 원 원 원 원 원 원 어 어 누구죠 어 용 용 용 미스터 용신 에엔드 패싱맨 맞죠 네 대충 스펠링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네 오케이 유 헤브 디스펠테이트 라인 나우 비커즈 어브 디스 매치 이즈 원 원 원 매치 자 용신님하고 패싱맨님 제외하시고 아 이거 아닌가 용신님하고 준수형님이구나 아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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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용신님은 맞는데 용신님은 맞는데 맞다구요 맞다구요 패싱맨 아 맞아요 아니 자꾸 채팅이 이상하니까 그렇지 다시 하면 되죠 다시 사실 시켜했어요 북극냥님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이 방식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되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이프 유 라이크 마이 폴로 캣츠 플리즈 어 샵 스프라이 마이 유튜브 채널 땡큐 아 아 폴로 캣츠 플리즈 아 아 자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용신님한테 투표가 한 분 도 안 계시네 아 계시긴 계시는데 한 분이 투표했는데 0인 데? 네 네 okay 그렇다 아 아 개인적으로 마이 Divisiones 어 상대방 용신님 아니에요? 아 준석님대 아 봐봐요 내가 뭔가 틀렸다 그랬잖아 그래 뭔가 틀렸어 다시 오케이 다시 그럼 누구야 잠깐만 패싱맨님 패싱맨님 대 준석님이구나 준 서 지스펠링트로 이해해주세요 네 오케이 됐어요 제가 실수해 그니까 뭔가 좀 이상했다니까 예 뭔가 좀 이상해 예 준석님 재신 써주세요 전 무드등 얻어야 돼서 무드등 두명 남았는데 거의 끝나가거든요 유캔 철이스 위너 도유 땡크 위너 이슈 패싱맨 어 넘버원 노아 패싱 넘버 투 밤에 누드등하고 자고 싶어요 하하하하하하 괜찮아요 이번 이벤트 끝나고 나서 또 이벤트 할 거니까 걱정마요 아 아 노아는 아니구나 노아는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오아 오아 오아라고 해야 되나 노아는 둘 다 아니란 말이구나 아 그러니까 그게 임의가 전달이 안됐구나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어느 분위기일지 스토리 스토리 지안 버 패싱맨 이씨 아이 패싱맨 픽했대요 패싱맨님 비싸네여 님들 30원 대 1원 진짜 비싸다 와 이게 인간의 실력인가 원래 영어는 틀리면서 배우는 거라 그랬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더이상 안틀립니다 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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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직 몰라요 실수가 자꾸 나오는데 실수가 나오는데 실수가 나오는데 과연 어느 분위기이실지 이야 지금 준성님 준성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티스피 나오고 싶어도 그 티스피이 잘 안되죠 야 그래도 어느정도 잘 살렸어요 지금 공격하자는 망해요 지금 공격하자는 망해요 야 공격 왔다갔다리 이야 패싱맨님 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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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나여 쳤어요 야 마지막 실수 야 마지막 실수 야 더블 미스트랍 그러니까 야 준성님이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야 역배인데 그렇게 큰 역배는 아니네요 자 이제 다같이 레츠 고 투게더 커밍 오오오 왜 여 빼요 30배 30비를 얻으신거잖아 킨덕토 닌님 얻어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1대1 매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고시나리 방송이 이렇게 재밌는데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재밌는 방송 어 고시나리만 재밌나? 네 어쨌든 재밌는 방송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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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재밌어야 돼 문제는 나도 재밌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러면 나도 재미없어요 이러면 재미없어요 이러면 재미없다고 잠깐만 이러면 재미없다고 아 아 아 아 키보드를 만져본게 별로 없어 플레이하고 나서 플레이하고 키보드 잠깐 몇초 만지고 나서 구경하고 있어요 난 분명히 스트리먼데 시청자가 된 기분 김고씨네요 예 그러게요 아 참 이거 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니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리 오늘 A 찍었다구요 어 식당하셨다 끝났네 여기 공격 한번에 한번만 들어오면 끝난다 야 공격이 안 들어오네 어쩔 팁이라뇨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와아오오 뭐 킹도토리님 돌아가셨구나 불렁농기 불렁농기랑 게임이 시작 버튼기 하하하하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고시나리 고시나리 방송하면서 상처받는다구요 봐요 고시나리 봐봐요 고시나리가 딱 보면은 1 pps라고요 딱 1 pps 이거 맞추는거 쉽지 않아요 1 pps 저도 맞추려고 맞춘건 아니지만 I'm new too Very very new Can I brand you? Sure Can I Can I Can I friend you? Can I friend you? Curry? I'm streamer 잠깐만 왜이렇게 공격이 빨라 왜이렇게 공격이 빨라 왜이렇게 공격이 빨라요 아니 아아 와아 이건 뭐 게임 진행이 안되는데 예시 Sure Sure thing 땡큐 아임 코리안 famous streamer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butterfly 네, 분위기를 흐렸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점점 제 이 한마디 땜에 여러분의 실력이 줄어들고 있는다는게 느껴진다 에휴 왜에휴에요?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땡큐 у 땡큐 포 LDA는 마이 아이디 땡큐 연습 진짜 많이 해야겠다 이제 실력 올랐으니까 이게 바로 고스나리 효과죠 뭔데요? 스트레스 혈압 스트레스 혈압 좀 좋은거 늘어나는거 없어요? 네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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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고스나리가 말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목소리는 좋잖아요 말이 이래서 그렇지 네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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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거 아 패언니 왜요 제가 더 좋을 듯 뭔소리에요 패언니 목소리 대결 한 번씩 딜 실력이 올라요 저 고스나리한테 저 결코 좋은게 아닌데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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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하다 순간의 선택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바로 하나님 만나볼 수 있어요 와 죽을거 했다 와 역시 넘사벽이구만 아직 어버 디코 갈게요 기다려요 뭔소리에요 디코 안열거에요 오늘 아 진짜 제가 더 좋아요 목소리 빼면 시체란 말이에요 저 제발 한가지는 칭찬해줘요 물론 고스네가 이런 캐릭터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오케 렛츠고 넌스톱 렛츠고 초보 등장은 거짓말이었다 테트리오 하면서 뉴비 제가 응해 뉴비에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믿지 말라고 들었어요 뉴비분한테 와 이건 뭐 야 끝났는데 게임 터졌는데 와 게임이 터졌는데 와 그리고 오늘은 엄지님이 안 보이시네 그래도 매일 챙겨보시는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앉으시겠죠 아니에요 자신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목소리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어 신수한 스트리머로서 제가 지겠습니다 예의죠 고티나이가 예의빼면 시세하지 않습니까 고티나이가 예의빼면 고티나이가 자신있게 말하면서 거만나리라니 뭔소리에요 전 거만을 떤적이 없습니다 클로즈게임 클로즈게임 클로즈게임이 무슨 얘기에요 오 유에이 선 웰컴 투 마이 프로캐스트 유 유 유 유 인 어? 까 아 클로즈게임 까비 아 그렇구나 유한 선 웰컴 투 마이 프로캐스트 디스게임이 브로큰 오케이 아임 뉴비 아 아임 아임 아 코리안 페이머스 ük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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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튥 트르래요 봐봐 트루래 잖아요 트루래 잖아요 아니 아니 왜국룰이 절 믿어주셨어요 우울하냐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오 잠깐x3 한번 페이머스 스킬머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맞고있네 아니 아니 아 왜 저렇게 들어간거야 아 고스 베이리 페이머스 맞아요 그래도 영어 잘하시는 분이 진짜 다행이다 고스 페이머스 게이머 그쵸 게이머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 홍보 아주 좋습니다 너무 고소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어울리죠 akin 아니우님 그거 웃겼어요 그것도 웃겼다 저게이머가 아니고 타이머래 하긴 예 그치 그것 좀 웃겼다 야 환희우님 좀 웃겼어요 예 하하하하 게이머가 아니고 타이머래 하하하하 아 아임 나 게이머 고시 헤브 오버 원 포인트 퍼 밀 인 베리 퍼퓰러 베리 퍼퓰러 땡큐 커리 농담 농담 이었는데 어 룬앤님 어서 오시고요 웰컴 투 마이브로 캐스트 땡큐 퍼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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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원 렛츠 파이트 투게더 원 뒤에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가끔 가다가 그 뉴비 뉴비분들 학살하려고 새로 방파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하신 분도 있어요 오케이 렛츠고 올클 빌드가 쉬워서 그래요 나는 어렵던데 나 그거 따라해봤는데 잘 안되던데 아 진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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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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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왜 자꾸 오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누구세요? 여기 스트리머에요 와 잘한다 기만자래요. 원니님 기만자 엄지님 방송인데 그래도 고시나리 오늘 또 구독해주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트위치 구독 그리고 저 A 올라갔어요 A 올라갔어요. 칭찬해줘요 A 올라갔어요. 드디어 고시나리에서 B에서 머물 실력이 아니라는게 증명이 됐습니다 음 강등이라니 뭔소리에요 I have to go have a good one 아 땡큐 땡큐 퍼 컴닝 땡큐 어 메일맨님 고아 안녕하세요 QW님 아 진짜요? 뭔소리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따라야겠어 영어 대화하는걸 따라야겠어 그래야지 고시나리 영어실력이 들지 when I was a A랭크 A랭크 I can do 테트리시스 알겠어요 오늘은 좀 이따 가실거죠 베이미님 바로 가시면 안돼요 와 와 와 와 준비안했으면은 바로 죽었다 와 바로 또 죽어? 왜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와 와 VIP님 고아 아니야 하세요 이따가 할게요 그럼요 라이어게임같은거 하면 해야지 그 뭐지? 그 뭐냐 뭐 추천했었죠 그때 아 자꾸 게임 제목이 생각이 안나 그 이상한거 게임 많잖아요 저는 T를 그 뭐지? 그 있잖아 그 여러가지 게임 할 수 있는거 있잖아 아까전에 카톡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 아 그거는 아이돌 파티 알구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까 카톡에서 게임 뭐 얘기한게 있었거든요 신선해가지고 한번 검색 검색까지 해봤는데 괜찮더라고 캐주얼 게임이어가지고 네 글자였어 그리고 그냥 캐주얼 게임이었습니다 노업 아니요 리듬게임 아니에요 위플레이 맞아 위플레이 맞아 위플레이 맞아 위플레이였어 위플레이 괜찮더라고 위플레이 오케이 렛츠고 투게더 오케이 넌스톱 디스게임이 넌스톱 네 저는 깔거에요 아니 뭔소리해 VIP님 고인물이신데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저도 마자감하셔야 제가 배우고 있다구요 제가 배우고 있는건지 그냥 막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 드디어 아니 아니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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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막고 있는거야 최근에 안에서 빌드만 생각나고 실력이 다 죽음 이래요 그 진짜요 한번 해봐요 아 기다렸는데 아아 잠들었어 그렇구나 고원 커리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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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산다 You're very nice 이야우 You got this 야아 근데 야 루네님도 잘하시네 아 이분은 저요? 저 곧씨날이라고 해요 곧씨날이라고 해요 Unlucky I had so many TSD 테트리스 TSD가 아 T스피를 TSD라고 합니까 The 오포넌트 워스 X랭크 기회 오포넌트 오포넌트가 기회죠 네 오포넌트가 기회란 뜻인가 무슨 뜻이죠 오포넌트가 알려줘요 네 아 T스피더블 아 T스피더블이 TSD 아 에스에스 랭크 얼모스트 비트 랭크 에마이 코리안 나우 에이 아임 에이 예에 말씀하세요 오케이 레츠고 상대방 일하는 뜻 아 아 루네님도 한국분이셨구나 영어 뭐냐 저기 그분이신줄 알았어 아 젠장 내가 영어실력이 좀만 더 됐으면 설명이 가능했을텐데 영어실력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본어로 할 수 있는데 일본어로 써먹을 데가 없네 일본어로 할 수 있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잠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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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퍼 아니 아퍼 아프라고 아프라고 잠깐만 안 돼 선택하는 것 거기서 위에 보면 별이 있어요 제목 아 아 아 네네네 별이 있었다구요 못 봤는데 4개 나중에 저기 디코 있잖아요 메이맨님 디코 같은거 가입하셔놓은 다음에 고스나리가 방송 없을 때는 다른 게임 많이 하거든요 그때 같이 하자고 하면 제가 할게요 네 디코는 익히실테니까 네 디코는 들어와주세요 그래서 음성으로 같이 해도 되고 이래도 되니까 네 링크요 그 디코 링크만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안될까요? 메이저님 아 포키님 실수하셨다 에이트 커리 테크 유어 타임 뭐야 에이 에이 에이트가 뜻이 뭐야 감사합니다 화요일님 거문콩님 아 진짜요? 하이 아임 고스나리 이피 라이크 마이 브로캐스트 플리즈 아 서스크라임 마이 유튜브 채널 아이 헤브 유튜브 채널 채널 링 이스 거뜨루 자 바로 시작합니다 스포츠님이 누군지 되게 궁금합니다 스포츠? 이분 되게 잘하세요 나냥님 안보여요 괜찮아요 나냥님이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이거 부계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을 왜요? 근데 식사를 너무 안하셔 식사를 아니 근데 나냥님이 다 좋은데 식사를 너무 안하셔 나 그게 걱정이야 와 죽을뻔 있다 식사를 어느정도 하시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건강관리를 못하시니까 아 아파 커피 뭐 젤리 이 정도 예 생선 붕괴 전 그게 걱정입니다 여어 렌님 잘하시네요 네 아까 고수가 영어로 뭐라 했지 유어마스터 야오 탄단지 탄단지 탄단지가 뭐예요? 탄 단무진가? 네 아 뭐예요? 네 아 탄수화물 아 네 컴게임입니다 탄수화물 아니 뭔지 모르니까 물어 온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물어 온 거라고 우주나도 모르는 거 많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컴게임도 하죠 탄잔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 그렇구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무지는 왜 나온 거야 네 탄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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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 좋네 건강해주면 좋지 고수네 방송 많이 못오셔도 되니까 일단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일단 최우선은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여러분 고수네 방송 와셔도 관계없지만 와주시면 더 좋지만 그래도 고수네리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는 스트리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이벤트 많이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베 잠깐 틀렸다 이벤트 끝나면 또 다른 이벤트로 준비할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 이벤트 못 받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 이벤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잠깐만 이거는 지금 사망준비인데 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살려줘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주시면 안돼요 살려줘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이걸 타라? 야 피지컬 미쳤다 아 오 아 잠깐만 안돼 안돼 이걸 죽는다고 안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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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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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 찾았다! 이야... 아니 잠깐x3 워워워 다들 진정하세요x2 진정하시라고! 진정하시라고! 아니 진정하시라고! 와아아아! 시간 언제 900번 넘었나요? 어 벌써 뭐 첫방송보다 첫방송이 언제죠? 첫... 첫방송이 언제지? 지... 첫방송... 첫방송이... 870... 한 일... 한 번... 제가 방송 한 번 할때마다 선을 1.1정도 한거 같아요 네 오 진짜요? 일단 건강이 제일입니다 저는... 알아요! 얘기 알아요! 그거 아는데... 식사를... 뭐 젤리로 주신다거나 막 이런식으로 하니까... 카미 오브워! 서큘레이... 서큘레이어 스페이스! 웰컴 투 마이 블로그캐스트! 후아유! 아유! 아유 인 마이 블로그캐스트! 아... 유... 인... 마이... 브... 로... 드... 캐스트? 링크나 줘요! 내일 뭐 할거에요? 글쎄요 뭐 할지 생각중이에요 일요일요 일요일요 으 땜 아 그게 아니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인지 궁금해져요 아 아 아 오키오키 아케 아이 가앟 잇 렛츠 고 투게더 휴방하면 아이돌 파티에요 아이돌 파티는 나중에 나중에 아이 갓 잇 아이 갓 잇 아이 갓 잇 탄단지를 오늘 처음 알았다 오늘 곧 휴날이 지식이 좀 늘었습니다 지식이 좀 늘었어요 탄단지란 단어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 탄 단무지 라고 얘기했던 제.. 내 자신 너무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I'm mostly here too 오케이 오케이 I have YouTube 유튜브 채 널 채.. 채널 널 그.. 플리즈 섭스크 섭스크라잇 어려운 곡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NO NOT THE 뭐야 BUT I DID POLLOW 아 그니까 어 그건 아는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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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건데 유튜브 설명 좀 해줘요 코스나리 지금 플레이 중이에요 설명 좀 해줄 영어 잘하시는 분 아무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나리 지금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나리가 과연 몇초날 살아남을 수 있겠지 전에는 한 20초 안에 끝났다고 하면은 이번엔 코스나리 30초 버텨보겠습니다 뭐지? 이번에는 좀 공격이 안 들어오는데? 어려운 곡 하고 싶어요 와 공격 장난 아니다 아 아 아 왜 이런 실수를 와 이런 끝났다 끝났다 잘가라 테트리스 망했습니다 1초요 이제 들어 1초 만에 끝났다는 얘긴가요? 네 여기 응애라고 하시는 고인물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파이팅 파이어 위드 파이어 빌드도 저도 빌드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빅 브레인 근데 보통 저기 팔로우가 천 명이 넘으면은 그래도 유명하다고 쳐주는구나 몰랐네 저는 그래도 한 만 명 십만병 돼가지고 한 번 접속하는데 백 명뿐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게 대형 스티머인줄 아는데 어느순간 나도 아 팔로우버 어제 나 그것 때문에 진짜 와 팔로우버 때문에 and then I call it number one for our month Really? 오케이 렛츠고 어 천정신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응애라고 하시는 고인물분들 천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원리님 말할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빼고 아아아아악 헛소리였어요 예 헛소리였어요 아 헛소리하는 바람에 아 아 자기 전에 들어온거야 아 그렇군요 자기 전에 고시자리에 그 감미로 목소리 듣고 주무시면은 네 네 그러면은 잠이 잘 오십니다 네 고시나리 꿈을 꾸실 겁니다 고시나리랑 같이 아이돌 파티하는 꿈을 꾸시게 될 겁니다 아 이게 헛소리만 하네 헛소리라니까 바로 사망강 나오네 고시나리 고라니 소리 나죠 자 고 자꾸 뭐야 뭐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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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 웃네요 이게 고시나리라고 저기 유명한 스트리머인데 노래도 잘 부르고 헛소리 잘하고 못하는게 없는 스트리머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못하는건 욕 욕 못하여 맞아 욕 못한다 맞아 고시나리의 컨셉이랑 욕을 못하죠 네 왕벌의 비행 풀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니깐 나도 왕벌의 비행 할 수 있을 것 같애 스콤 왕벌의 비행 I try 고시 베리 퍼니 베리 이브니브 I don't understand most of 웬 what you are saying 아 땡큐 땡큐 땡스 퍼 더 컴프리먼트 땡큐 리얼리 리얼리 땡큐 저기요 케부치님 코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케부치님 들어오셨군요 이미 자 의외라고 불 의외라고 하시는 고인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클리어 워터님 어서 오시구요 오케이 렛츠고 투게더 방금 집에 왔어요 어우 수고하셨어요 화요이님 손가락이 풀어줘야되는데 어떻게 제가 풀어드릴까요 네 밥도 먹어야되고 식사 뭐하세 저녁식사는 뭐하세요 맛있는거 드세요 영양가 있는거 맛있는거 건강에 좋은거 챙겨드세요 어우 잠깐잠깐잠깐 잠깐만잠깐 잠깐만잠깐 이번에 헛소리 안했는데 저기 공격자재좀 공격자재좀 이번에 헛소리 안했어요 헛소리 안했으니까 공격자재좀 제발 공격자재좀 네 공격자재 헛소리 안했잖아요 이번에 헛소리 안했잖아요 이번에 헛소리 안했잖아요 헛소리 안했잖아요 안대에이 망했다 아아 아아 진짜요 만두? 고씨님도 공격해요 죄송해요 제가 저기 엄연한 디펜더라고 방패가 방패 역할을 못해요 저는 공격을 몰라요 밥 먹고 반찬먹고 끝 아 그렇구나 그게 제일이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밥장이 최고죠 와우 룬에 윈 세컨드 플레이스 어게인 세컨드 플레이스 어게인 다시 달라네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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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실건가요 들어오실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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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레디 아유 레디 들어가는 시간보다 당하는 시간이 더 빠를거에요 메이미님 뭐 눌러라 그 초반이 방향키에다가 스페이스가 막 내리는거였고 뭐 있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저도 제거에 맞춰가지고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맞아요 골수안이 인상 골씨날이니까 이정도 버텨주는겁니다 골씨날이니까 이정도 버텨주는거에요 다른 분들이었으면 금방 금방 수작당합니다 헛술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금방 이제 또 이제 공격 들어옵니다 봐요 한 5초안에 공격 들어옵니다 5 4 3 2 1 시작 자 이제 공격 들어옵니다 공격 들어올거에요 대기 안 들어오네 잠깐만 불쌍하다 공격이 들어와야지 청장인데 봐주시는건가 오 잠깐잠깐 진정도 하시고 진정하다! 진정하다면 이거 뭐지? 진정하다 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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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흫흫흫 지방도 있구나 저기.. 탄..탄.. 탄 뭐였지?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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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n if I come number 1 What is higher than X rank? OOS OS came well I become staff and take his place Then I stop you right there Oh 진짜요? 운영자에요? 운영자 운영자 라구요? 아 오스.. 아 오.. 오스크게임 운영자? 음.. 와우.. 웰컴 You cannot stop me I will become a.. 오스크가 그구나 If you turn to o스크 어! 리버 님도 오셨다! 이거.. 이거 게임.. 미쳐갑니다 이제 게임 점점 미쳐갑니다 하도 고급진 발음만 듣다보니 고시같은 저급 발음도 들으셔야 됩니다 오스크가 아.. 그렇구나 오스크가 아.. 그렇구나 1승 현황해주세요 오늘 잠 못자요 오늘 잠 못자요 안돼요 내일 출근돼야되는데 제가 1승 하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안해줘도 돼요 골스날이 그렇게 어? 그 동전 받을만큼 그렇게 실력이 타락.. 되지.. 였습니다 타락되었어요 네 타락된거 맞아요 좀 봐줘요 네 봐주면서 하세요 안되겠다 이거 자존심 자존심 다 세우다가 그냥 죽겠어 이거 자존심 세우다가 죽겠어 이거 이건 자존심을 버려야지 되는 게임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자존심 버렸는데도 자존심을 버렸는데도 안된다고? 자존심을 버렸는데도 안된다고? 아아 디코 어디서 채팅하면 되나요? 저기 대화방 있어요 대화방에서 채팅하시면 됩니다 올클리어도 알고 있는데 블럭이 이상하게 나와죠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 하성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If you're not Korean I can speak English share reader If you like my broadcast Please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Hello Hello I'm 고스나리에요 If you'r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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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okay I also want to custom colors On Supporters As well N이 많이 맞춰 솔직히 부정은 못하겠어 근데 아 뭔 뭔 소리에요 뭔 소리에요 네 잘 먹없이 저는 잘 먹없이 봐요 그리고 일본인 친구도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통화하면서 저기 일본어 실력도 좀 쌓고 영어권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영어도 좀 하고 있는데 대화는 일단 안 돼요 네 대화는 일단 안 돼요 제가 영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대화는 안 되는데 원래 언어라는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영어 배우실 수 있습니다 틀리는 것만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돼요 영어는 그래요 모든 언어가 그래요 틀리는 거만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돼요 틀려서 비웃음을 당하는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걸 당연하다고 우와 근데 나 좋은말 하고 있는데 112님께서 나를 도어 왜 갔어 자막 혹시 아니 그 넷플릭스에서 자막 다 끄고 보면 돼요 감척 감척 코어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왔어 오세요 감척 오늘도 와주셔서 감척 메이멘님 혹시 일본어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랑 뭐 디코로 통화 일본어로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일본어로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일본어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처음에는 못 얘기를 못하는게 당연해요 예 당연해요 저도 일본어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저도 몰랐어요 지금 지금은 영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영어권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니까 영어 언젠간 늡니다 네 한글도 못했어 뭔소리에요 아우 챗 아칩 겟 레프트 인 더 디스커드 서버를 우리 펜트 아 아이캐브 디스커드 아이캐브 디스커드 서버 커미인 커미 디스커드 네 들어와도 돼요 당연하죠 아니에요 처음엔 어려운게 당연해요 누구든 처음엔 다들 어려운거에요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껍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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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영어 이거 틀렸는데 해가지고 아까저레도 노화 잘못 써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뜻인데 제가 노화 잘못 써가지고 바로 수정해주셨잖아요 원래 언어라는게 틀리면서 배우는거에요 겁먹지 마세요 처음에 겁나는거 당연합니다 네 아 중껍마가 중간에 아 중간에 꺾이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은 뭐에요 네 중껍마는 아 어어어 잠깐만 중간에 꺾이는 마음이에요 잠깐만 중껍마 뭐지 중껍마가 중간에 꺾이는 마음이 어 이게 말이 이상한데 잠깐만 그쵸 그거는 어른도 틀려요 어른도 틀려요 그러면 뭐지 중껍마 둘 다 아 둘 다 가능하구나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못하시면은 저 고스나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못하시는거 당연합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성장 도와드립니다 고스나리 같이 성장하기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관심사 다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영어로 계속 쳐주셔도 돼요 제가 영어 계속 읽으면서 볼거거든요 오히려 영어로 해주시는게 저한테 더 좋아요 도와주나 마나 왜요 도와주나 마나 뭐야 뭐 하실려고 뭐 마실 뭐 말하실려고 보시는게 뭐 마실 뭘 말하실려구요 안이유님 아 그래도 저 진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우 들어가요 들어와요 와우 That's great! Wow! Wing Clearwater He is master Really master 진심인데? 아 뭔소리에요? 술 마시고 하니까 어렵네 케부츠님! 저도요 어디 사세요? 서울 사시면 만나요 뭔데요? 아... 공격하려고요 몰라요 저도! 하하하하하하 제가 헛소리 안하면 괜찮은데 헛소리를 하면은 공격을 많이 많이 이야... 서울 자리는 지내는 사인데 인천사입니다 아 진짜요? 언젠가 곧시나리가 얼굴 공개하면서 방송하게 되면은 밖에 나갔을 때 브이로그처럼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같이 방송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팔로우 보낼게요 팔로우만 있는 것만 보내면 돼요 그거 자르는 것도 일일이 다 시간 걸려가지고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곧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곧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을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곧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아...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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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곧시나리가 아직 죽지않고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죽어요 이제 아! 아... 네 저 서울이 살아요 저 서울입니다 아 진짜 어어 진짜요 다들 한국 분이시면은 다들 뭐 어디 가시든 거기서 거기에요 다들 만나러 갈 수 있고 골스나이가 얼공 안 해가지고 다음 진행을 못하는 것 뿐이지 얼공 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컨텐츠 만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그거죠 근데 제가 살을 빼야 되는데 자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입만 산 통장이어서 운동을 내일부터는 해야죠 이제 하하하하하 고라니니 고라니니님은 뭐야 오 저도 서울인데 서울 사람 유튜브에 하하하하하 어 룬에 와우 유아 윈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아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저는 마스터 I am B 마스터 I think that B 마스터 하하하 어 almost 하하하 노 하하하 렛츠 고 렛츠 고 아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곧씨나리가 어느 정도 컨텐츠가 잘 갖춰졌을 때 네 지금은 곧씨나리가 여러분의 모임을 만들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해도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아하 아 제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잠깐 아 야 곧씨나리만 보면은 바로 그냥 공격부터 박네요 네 아 또 죽었어 하하하하 그 모임을 하는 의미가 없지 그 모임을 하는 의미가 없지 뭔 소리에요 피씨방 피씨방 피씨방은 왜 피씨방을 왜 가시는지 모르는구나 피씨방에서 왜 피씨방을 왜 가는지 모르는구나 화요이님 피씨방에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요즘에 피씨방 가면은 게임보다도 먹는 거에 더 돈 많이 써요 모르시는구나 컴퓨터는 그냥 네 컴퓨터는 그냥 그냥 둔 거예요 네 먹는 게 더 나와요 데이트 데이트 네 데이트죠 아직 먹는 게 더 나와요 그 모든 비용 고씨나리가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콜이잖아 여러분께 부담없지 재밌지 아 피씨방이 진짜 맛있어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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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 먹어야겠네요 그때는 비싼 거 드셔야 돼요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지 않고 오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거의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몇 시간 안 할 거지만 피씨방에서 끓여주는 그 신라면이 그렇게 맛있는 거 알아요? 네 시 신라면에다가 저기 그 뭐냐 웰치스? 그거 먹으면 진짜 뻑가요 어 아 저는 못해요 아 저만 못해요 저도 못해요 렛츠고 렛츠고 투게더 피씨방 먹으러 갑시다 네 아니면은 저기 그 요즘에 그 있나 플씨방 이런데 있나 요즘에 내가 플씨방을 잘 안가서 아 왜이래 와 고스나리 공격 진짜 엄청나게 오네 야 고스나리 아니니까 공격 안하는 거 봐요 일단은 아직 먼 얘기에요 지금은 고스나리가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랑 스티벙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자 많이 늘려주세요 고스나리가 지금 너무 뭐냐 이리 처리고 저리 치는게 많아가지고 영상도 재밌는걸 못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아 일단 헛소리 컷 어 어 잠깐 이거 못 이기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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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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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요? VR게임방 아 VR게임방을 알아요 근데 VR게임방은 근데 오락시 그렇게 되면 오락시 무한 그게 낫지 않나 오락시 막 한시간 두시간 아 근데 그건 좀 재미가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은 저기 그 오락실 바 같은거 있거든요 홍대에 보면은 오락실 오락하면서 이제 뭐 노미카이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거 음료수도 되고 뭐 술도 되고 네 어 진짜요? 노래방 PC방에 같이 있는 예 있다고요? 그쵸 스팀 만드는 스토어가 아 좋구나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것을 좀 배제를 해두고 학생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함정이 돼있어요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걸 또 지켜줘야지 헤헤헤 맞아 뭔소리에요 그래도 갈 돈이 없음 30대라구요? 진짜요? 메이맨이 30대라구요? 진짜? 학생분 아니셨어요? 말씀하시는게 학생분이신데 전 갈 돈 있는데 갈 사람이 없네요 아직 나이 공개 안했어요 60대가죠? 자 안녕하세요 곧씨날입니다 네 전월기같은 곧씨날이 방송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복길이에요 자 빨리 그.. 들어오시구요 네 자 뉴비 맞아요 어떻게 응애로 가장한 뉴비분도 많다니까 지금 아니지 응애로 가장한 고인물분들이 많다니까요 일단은 나중에 얘기해요 아직은 제 얼굴을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 만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있죠 철권 있죠 있죠 철권 어 잠깐만 아니 시작하긴 아니 아니 왜 이런거야 와 망했다 와 찾았다 와 짝대기 마침 나와서 찾았다 진짜 와 아니 곧씨날이만 보면 공격하는 버릇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네 아 곧씨날이 보면은 아이디 보면은 공격하고 싶은 마음 이해는 가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곧씨날이 어 이렇게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곧씨날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곧씨날이가 재밌겠어요? 네 생각을 해봐요 아니 공격 한 번 공개하지 말고 진짜 아 안돼요 아직은 안돼요 곧씨날이 아직 얼굴 공개하면 안돼요 네 진짜 곧씨날이 진짜 리즈 시절로 돌아가면 돌아가고 나서 해야돼 저 얼굴에 점빼는 것도 하고 해서 안티아이 안티에이징 한번 하고 이왕이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래도 곧씨날이 못생기진 않았어요 이에 가 가면 이해해주세요 얼굴에 점 있죠 얼굴에 점 없는 시험이 어딨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점을 빼면 되니까 왜 하필 밥 먹고 있을 때 아 아 야 멋있는데 와우 와우 저게 응애 실력입니다 네 윈도우 쓰신다 했죠 근데 윈도우 말고 또 있어요? 아 앱으로? 이게 응애라니 윈도우가 짱이에요 맞다아 야냥님이 안오는 와 뒤집어지게 얘기다 액이다 그러니까 이유랄걸 뭔데요? 와우 얼굴 점 빼고 그거 관리 알아요 알아요 아 아 분홍왕관 근데 분홍왕관 다 들여가지고 예 다 들여가지고 줄 수가 없는데 네 누군가는 분홍왕관을 포기를 해야돼 내면밖에 없지거든 누군가 분홍왕관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지 뭐 아 와 나 지금 컨트롤 컨트롤 지렸죠 지금 와우 아 나 뭐하는거지 와우 골씨나리 바로 와우 들어오는거 봐봐 와우 미쳤다 아 아 아 그러니까 골씨나리 나가고 골씨나리를 나가고 골씨나리 스트리머가 없는 방을 만드시겠다 네 스트리머가 없는 방을 만드시겠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야 폭신히도 돌아가셨다 아 나라는 변경이 가능해요 나라? 어떤 나라? 이거? 테트리오? 가... 어어 예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처음에 그거 할때 나라를 설정하는거 있지 않아요? 네 계속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저도 몰라요 저는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기를 쓰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참된 애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극기를 사용하는거에요 여기 웬만한 분들 다 애국인이십니다 아 서포터 결 결제를 해야된대요 아 돈 드는거구나 네 뉴비 코스프레 하지마요 맞아요 뉴비 코스프레 하지마요 노웨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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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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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못하시는 분은 금방금방 당하실거에요 내가 게임하고 있는건지, 게임이 나를 하고 있는건지 모르실정도로 정신이 없으실겁니다 네 그냥 지목은 버려졌다 아 지목 버려졌나? 다음판에 같이 하죠 뭐 멀티 들어간 다음에 그냥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 바로 되는데? 네 S면 뉴비죠 저 저 저 오늘 A 된 뉴비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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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브찌님 왜요? 제가 살아남고 있잖아요 Oh for awesome I Yes I I'm So Awesom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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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i Oh by j 안 그래도 실수 안 해도 지금 나락인데 실력 나락인데 괜찮아 그래도 잘 살렸어 잘 살렸어 아주 좋았어 오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그런 한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건 내 대산데 내가 봤어야 그 얘기를 하지 근데 야 고시나리 대사를 하고 계시다니 역시 글씨 그청이야 아름다운 말을 하면은 아름다운 대답이 오가는 이 아름다운 방송에 금주광산에 죄송합니다 고시나리 찐찌버거였습니다 이상 찐찌버거의 말이었습니다 찐찌버거의 말이 왔습니다 아 진짜 아 오 근데 된다 비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정신없이 정신없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실력이 는다는 그런 느낌인건가 아 잠깐 어 오 아 경우에 안돼하죠 블록은 어떻게 바꿔요 아마을 그거 그 기본을 하시는 분들 찾는 근데 sure 일단은 고스나리가 리즈 시절로 돌아가고 나서 여러분께 멋진 모습으로 물론 제가 스타일은 몰라요 그냥 제 뭐냐 스타일은 모르지만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송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보고 들어가나요? 글쎄요 3등 있다 3등 있다 3등이다 I'm shard Do you hear my voice? 1등도 해주세요 안돼요 여기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1등 못해요 못해요 한 번 이긴 걸로 만족할 거야 못해 어디요? 저거 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저거를 링크 타고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못 봤어요 숙제 까먹고 있었다 얼른 해요 빨리 숙제 가지 마시고 고스날의 방송 보시면서 숙제 아주 좋아 알죠? 아주 올바른 자세죠? 네 고스날의 방송 보면서 숙제하시는 건 아주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주 참된 자세예요 참된 참된 시민의 자세 와 못 이기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몰루 헬라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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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구독 안했는데 광고가 잘 안떠요 뭔소리에요 광고가 잘 뜨..잘 떠야 될텐데 물론 제가 광고가 잘 안뜨게끔 해놨는데 이상하게 광고가 잘 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들어가.. 저도 링크 타서 들어가본건 해본적이 없는데 이거 링크 주면은 온통 링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네 안되나? 잘 안뜨긴 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메리.. 메리 하..하임? 오오오 플셰카 16피 투표 코마고 왔습니다 역시 글씨 그청 는 아니고 저는 그거 못하니까 글씨 그청이라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네 어서오시구요 어 뭐야 이거 딱 봐도 고인물 같은데? 아니구나 들어오신거구나 아 맞다 지목이셨다 맞아 죄송해요 지목이셨다 맞아 아 맞다 다음판에 지목하겠습니다 예 다음판에 지목하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아시잖아요 고스냐이 잘 잊어버리는거 하지만 악의는 없었다는거 아시잖아요 악의입니다 악의 뭐지? 왜이렇게 잘 뜨지? 오야 위험했다 야 위험했다 이거 그거 안 넣었으면은 게임 끝났다 와 아니에요 어떻게 해 고스냐이만 딱 오면 어 고스냐이다 공격하자 하면서 공격하냐 어떻게 해 어떻게 된게 모두가 한 마음이야 고스냐이 공격할때는 뭐 없죠? 고스냐이다 공격할때는 국적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고스냐이다 하면 공격입니다 어어 진짜 아 그냥 계속 두개이상 맞추면은 공격이 돼요 뭔소리에요 기억력이 금붕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금붕어가 더 기억력이 좋아요 하하하 다음주쯤에 2만 찍겠군 그렇군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 금붕어가 기억력이라니 금붕어가 더 기억력이 좋은데 위치는 아 저 위치는 어떻게 알고해요 과소평가하는데 얼마만큼 과소평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과소평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이벤트는 끝나고 다음 이벤트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포인트를 키시고 못하셨던 화요님이라던가 멘티스님은 곧 되실 것 같거든요 네 화요님이 네 아 중복은 안 돼요 안 돼요 중복은 안 돼요 안타깝게도 중복은 안 됩니다 저요? 아니요 저희 못해요 당하고 있잖아요 자 일단은 예측을 미리 만들어야겠다 이 스펠링은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살려줘요 왜요? 나린님 살려줘 왜요? 포유나 잘하심 아니 잘하는 게임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게임 그 뭐냐 저기 컵헤드 오 내일부터 교복 입어요 오 축하 축하 드디어 교복을 입으시는군요 교복을 입을 때가 좋아요 이야 재밌네요 재밌죠 오 오케이 오케이 1-1-1 맞이 맞이 음 음 유이 헤브 트 스펙테이트 아 위드아웃 떨쓰위 블렛빈 오케이 렛츠고 떨쓰위 아 스펠링 틀었지만 그냥 대충 이해해주세요 자 화요일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블렛빈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력은 다를 비대비등을 합니다 아 화요일 이해했다 흐흐흐흐 이해했다 아우 원 원 원 매치 누가 잘함 둘 다 비등비등해요 둘 다 비등비등해요 네 저도 몰라요 네 골씨님은 어디에 저는 지금 밑에 있어요 골씨날이라고 네번째 자 예측은 끝났고요 저기 아 메리님은 잠시 스펙테이터님 넘겨드리고 자 1대1 매치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길지 많이 지켜봐주세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요일님 대 블렛빈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ege whos win 홈 lets see lets watch 디스 어 경기가 영어로 뭐에요 gehen 때 흐흫 어 경기가 영어로 뭐에요 isée Floor 섰뜬 경기가 영어로 뭐에요 alten SE 매치 뭐 하셨어? 야아 티스피를 쓰실 줄 알아 전에는 티스피도 몰랐는데 와아 맞죠? 헤이 디스 이즈 뉴비 와우 뉴비스 퓨처 뉴비 뉴비 퓨처 뉴비스 퓨처 이즈 베리 뷰티풀 화요일님 화이팅 내일이 화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창피해 왜요? 괜찮아요 써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씰거에요 써야 늘어요 써야 늡니다 우리가 안괜찮다고 몰라요 제가 괜찮아요 이게 바로 그거죠 쪼팔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와 혜연님 어떻게 된거야 이게 뭔가 렉이 걸린거 같지 않아요? 쏠린거 같은데 버그래 어떻게 리매치? 리매치? 예 예 버그 예 리매 그니까 지금 괜찮죠? 화요일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버그 괜찮아요? 나중에 하면 안되나요? 나중에 하세요 콜스 에프터 디스 유 런 투 1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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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은 취소를 할게요 이거는 포인트 취소를 할게요 버그 걸리셨다니까 다 들어와요 컴인 렛츠 플레이 투게더 컴인 컴인 자 다 들어와요 같이해요 아 지금 화요일님이 컴퓨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예 다음에 하신다 그랬어요 예 지문 매치 가능하죠? 당연히 지문 매치 가능해요 한판 다같이 하고 지문 매치 그래서 포인트 쓰고 지문 매치가 가능한겁니다 준석이님 루넨님 포테이토님 화요일님은 지금 못하시고 이렇게 가요 그냥 어 오케이 다음판에 다음판에 스펜트 포인트 포 1V1 유 원 투 투 스펜트 포인트 포 1V1 오케이 가람님하고 케부치님하고 1대1 고시나리 테트리오 방송의 묘미죠 1대1 매치 이거는 어느 방송에서도 1대1 매치 안 받아줘요 이런거 오로지 고시나리 방송 독점 아 이걸 왜 놨지 아니 이걸 이렇게 두면 안되는데 아니 공격이 왜 이렇게 들어와요 아 망했다 아 망했어 아아 제 키보드 죽었네요 이리란 다음판이 누구라구요? 가람님하고 케부치님 오케이 미리 미리 예측 만들어놓겠습니다 가... 람님 대 오케이 오케이 자 스펠링은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케부치님이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기다려 기다려 그건 다다음판 일단 먼저 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케부치 카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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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정했어요 1대1로 근데 그거 포인트 써야되는데 지금은 안되시고 다음에 좀 연습하시고 와우 That's great! 와 키보드 토니님 엄청 잘하신다 장난 아니다 역시 응의 고인물이셔 자 예측 시스템 나왔습니다 저기 어 가람님하고 케부치님 제외하신건 다 저기 구경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we have to spectate 어 this game this match 가람 versus 케부치 we have to 야 팽팽합니다 지금 팽팽해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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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부치 캘부치님 더 잘하셔요 아 진짜요? 진짜 피드백 과연 야 캘부치님한테 6분이 걸었어 가람님한테 3분이 걸었고 포인트는 그렇게 차이는 안나오거든 크게 야 포인트 과연 역배가 가능할지가 이번엔 관건이네요 17% 대 83% 케부치님이 유리하시지만 게임은 아직 모릅니다 과연 누가 알겠지 케부치님 대 가람님 가람님 대 케부치님 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부치님 대 가람님입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진심모드 안하시면은 바로 나락가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람님 스피드를 좀 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스피드가 최대한 케부치님 빠르죠 지금 빠르신데 지금 잘못되시는게 굉장히 많아요 과연 어느 분위길지 그 이제 지금 약간 손이 느리긴 해도 그래도 이제 빌드같은거는 다 쓸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판도 매치 가겠습니다 1대1 매치 자 이거 아직 몰라요 몰라요 이거 방심하는 순간 한방에 갑니다 방심하는 순간 한방에 가요 방심하는 순간 한방에 갑니다 한방에 갑니다 한방에 가요 와 야 아쉽다 야 저기 끝낼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야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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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야 카람님이 이겼어요 야 역배가 됐습니다 역배 역배가 됐어요 역배입니다 역배에요 야 기가 막힙니다 야 다음판 누구죠 다음판 바로 리매치 가겠습니다 테트리올 테트리올 승자 업데 매테님 고아 안녕하세요 누구죠 아까 용신님이었던거 같은데 용 신님데 아까 외국분 아이디가 코리 님 자 제출시간 1분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코리님인데 맞죠 예 지금 예 지금 하면 돼요 예 코리님하고 네 기다려요 자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력은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실력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자 자 유 헬트 스펙테이터 라인 나우 다른 분인데 아 코리 맞아요 코리님 맞아요 네 영어건분 글쎄 이번주는 좀 봐서요 아임 레디 아유 레디 자 용신님 야 코리님한테 지금 투표가 썰렸어요 두분두분인데 지금 포인트가 야 됐구요 자 점점 야 용신님한테 포인트가 가고 있어요 20대 80% 아직까지 코리님께서 유리하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이 아임 고스나리 if you like my broadcast 어 어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땡큐 좋아요 한판 가능할까요 어 고스나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자 투표는 끝났습니다 Boat is over Just play Let's go Who's win? Let's go 자 아 잠깐잠깐잠깐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놀랬네 오디나이님 언제 들어오셨죠 깜짝이야 놀랬네 용신님 아닌데 아 진짜요 아 준석님이시고 아 어째 그냥 준석님이랑 준석님이랑 생각하면 되지 뭐 준석님이랑 생각하고 해요 네 네 준석님이랑 생각하고 해요 네 준석님이랑 생각하면 되죠 뭐 이게 진행을 하다보면은 이런 이런 이슈가 신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서로 간 보누중입니다 지금 한방이에요 한방 아 지금 큰 실수하신건데 코린님이 화이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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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석님이 이겼어요 예 준석님 예 용신님이 준석님으로 하겠습니다 자 준석님이 이기셨습니다 맛있다 이제 다같이 들어와요 레츠 레츠 파이트 투게더 컴인 옆에 있으면 재밌었을텐데 그러니까 응애 맛있다 사람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한 스트리머의 성장채널입니다 여러분 자 들어와요 왜 안해요 레츠 플레이 투게더 레츠 플레이 투게더 오케이 콜리 굿게임 GG There was a good match 감추안님 포인트 한번 쓰세요 한판 하시죠 뭔소리에요 자 인원이 많아서 방종을 할 수가 없네 열두시까지 일단 해야겠다 4포 쏘서 7포 얻었어요 오호호호호 3포 얻었네 자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혹시나 해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아 자꾸 왜이러지 아 이런거 안좋아요 아 이런거 좋지 않아요 지금 건강이 안좋아요 건강상 좋지 않아요 건강이 안좋다는게 아니고 아 순간 재채기 아 재채기 잠깐 참느냐고 그랬는데 아 재채기 나왔는데 아 봐주시지 재채기 나왔는데 아니 재채기 나왔는데 안되겠다 다음판에는 고스나리 커스터마이징 하겠습니다 넥스트 스테이 넥스트 스테이 넥스트 스테이지 어 네스트 스테이지 이스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 게임 베리펀 베리펀 케븐님이 하겠습니다 관참님 감찬님까지만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일 더이상 안받겠습니다 이름 누굴 걸어 케븐님이랑 감찬님 감찬님의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미리 해야겠다 케븐찌님은 케븐찌님 케븐찌님 케븐찌님이 그 일이 있었으니까 케븐찌님은 그대로 두고 감찬님은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태트리오 아이디 감찬은 아닐거 아니야 아 포테이토에요? 포테이토 오케이 자 넷스테이지 넷스테이지 어이 매치 후스윈 포테이토 캡치 아니 오선 안되요 오선 안됩니다 오선 안되요 단판입니다 단판입니다 버그 거쳐진거 같은데 네 야 케븐찌님한테 일단 100%가 걸렸구요 포테이토님한테 포테이토님 잘하시는데 살려줘요 야 그래도 걸렸어요 감차 여러분 저 진짜 못해요 어디서 그런 어디서 그런 저기 그 뭐냐 겸손은 역시 글씨 그청이야 실력 다 죽었어요 다이져브 20포트 했어 하하하하 선이라뇨 왜 자꾸 선얘기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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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스피드가 죽으면은 바로 게임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바로 티스킨 만들어가지고 바로 써주시는 게임이 있구요 자 지금 일부러 실수한거 같지만 실수를 안했고 지금 티스킨으로 지금 열심히 맞고 있습니다 자 케이브티니도 지금 열심히 빙대 싸우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요 자 일단 방어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포테이토님도 지지 않고 있어요 손이나 좀 안풀리셨는지 약간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으시긴 한데 괜찮습니다 티스킨으로 하면서 열심히 견제중에 계시구요 케이브티님 지지 않습니다 자 와 장난아닙니다 자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공격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야 이거 게임이 끝나나요 게임이 끝나나요 게임이 끝나나요 끝났어요 야 케이브티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케이브티님 윈 야 역배네 위험징조 나타났다 못한대요 다같이 에브리원 레츠 레츠 플레이 어 레츠 플레이 어게인 저 진짜 못해요 딜리셜 영어를 하시다니 자오님 잘 먹었죠 아 조안님 잘 먹었습니다 76개 들어오면 확인해야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 감정 이거 다음에 고수나리 저기 화유님이 지금 이슈가 좀 있나봐 무슨 국가지 무슨 국가 유를 돌려 그렇구만 와 공격이 엄청 들어왔는데 와 그냥 고수나리 공격 엄청 들어오는데 와 그냥 죽는데 와 이건 어떻게 해야되냐 공격하지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죽었다 아 이거 다음에 엄청 탈보래용 야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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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나리 선량한 스트리머를 이렇게 양악을 하시다니 여러분들 역시 천재십니다 왜요 왜 물음표에요 왜 물음표냐구요 골슨 죽고 골슨이 죽였다 이런 선량이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선량이지 한량이겠어요 제가 네 제가 한량이겠어요 설마 선 뭐죠 뭐요 노잼 노잼이라니 왜 왜 왜 노잼이야 오늘 필터 안거치고 개그 한번 쳤는데 역시나 선 넘어 라인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 이거 일부러 실수하신건가 아니면은 여어 나 지금 뭐라고 읽는줄 알아요 스트리머 946번째 선은 이미 넘으셨습니다 라고 읽었어요 나 지금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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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내 순간 그렇게 읽었어요 순간 그래서 볶도 나를 무시하나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마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 hope subscribe my Youtube 채널 Please subscribe my Youtube 채널 와우 와우 아니 자꾸 손 올리지 마요å fil지마요 왜 자꾸 올리는거야 뿌테 재밌나요? 망했대요 요즘 뿌테 재밌나요? 망했대요 잔렉 아 진짜요? 아 버트버 대회 어 대회같은거 열면은 동접이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오케이 확인 이 사람들 무서워 아니 그냥 이 사람들 무서워하면 되지 선 이 사람들 무서워는 뭐해요 골스나리 선을 넘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골스나리가 가만히 그냥 게임만 하고 있어도 선 넘는다고 얘기할 사람들이야 스트리머가 왜 말을 안해요 선 이런거 선 스트리머가 말을 안하네 막 이런거 그리고 막 숨만 쉬어도 골스나리 선 골스나리 숨쉬네 막 이런거 네 아 숨 참으면서 했어요 아 진짜요? 헬프미 헬프미 감차 유언제간 선 이생님 언제라구요 가람님 고생하시 아 그래요? 하고 근데 할 수 있어요? 화요님 할 수 있어요? 지목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판에 오케이 아니 할 수 없는줄 알았지 아직까지 와 그냥 골스나리만 오면은 그냥 바로 공격하시는데 와 그냥 골스나리만은 그냥 공격을 하네 아 아 망했다 망했다 이거 어떻게 못 잘리나? 아 못 잘린다 아 못 잘린다 아 못 잘린다 지목은 미국 갔어 신박한 기말 기만할 방법을 찾아보시죠 모르릉니 오 모르릉니 모셨다 뭐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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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까지 고수분들이 남았어요 고수나리까지 남았으면 고수분들이 딱 남은게 딱 맞는데 고수나리가 없기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수분들만 남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자 그렇다고요 이번꺼 억가가 심했으니 내가 이겼을 뿐이다 4등이다 오오오오올 아이 뭔 소리예요 여우님마저 현을 하잖아요 지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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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에요 어어 아 진짜 999 찍겠는데? 그 불편하다고 1000까지 찍는거 아냐? 아직 17분 남았는데 네 그냥 그냥 얘기만 하면 되지 앞에 1000은 좀 빼시죠 네 흐흐흐흐 선미의 보랏빛 번요청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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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하 아니 이럴땐 왜 한마음인대요 다아 아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보시나리 막 저격할땐 한마음이야 야아 저격할땐 한마음이야 이분도 오늘 1000채 1000채울 생각이야 이게 선하고 5초 뒤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안됩니다 아 장난아닌데 선생님 이거 재미있어 선을 받는 야 방금 전까지 유리했었는데 오디나이 님이 저런 아이디가 끝에가 비슷하신 분 자 리매치 가겠습니다 리매치 아니 자 검은콩 님대 저희 화요인님 리매치 한번 가겠습니다 아 없지 없지 뭐야 미니님이랑 1대1 해봐요 아 천 캐시 아니 천원을 쓰란 얘기가 아니었는데 네 자 이제 제출 시간을 30초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니 돈을 주시다니 고신다리한테 아주 감사합니다 맛있는 까까 사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블랙 님이 블랙빛 님이 이기실 것 같으면 1번을 화요 님이 이기실 것 같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슈 걸리면은 어쩔 수 없이 네 티스피닝을 하시죠 아시면은 축삭축삭 시냅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 방송이 잘 오셨습니다 자 예측은 끝났구요 자 잠깐만요 스펙테이터 저도 아이 맞다 나구나 내가 왜 인나했네 됐어 하고 이러면 돼요 자 블랙빛 님인데 화요 님 화요 님인데 블랙빛 님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 win? Watch this match Newbie match 와 다른 의미로 숨이 막힙니다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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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석님 여기 오셔가지고 테트리오 친구분들 많이 사귀신다? 네 야 근데 방금 전에 저기 천원 쓰신 분 누구세요? 이건 현금을 쓰셨기 때문에 또 안해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아까 쓰신 분 누구였어요? 안느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운님 여운님하고 누구였어요? 돈이 최고야 이게 바로 금융치료 자본주의죠 제스트리스 도내하 예 도내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우 여운님이 그럼요 활발해야죠 당연하죠 유튜브도 되도록 풀영상만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재미있으면 쇼트영상도 올리고 막 그래요 M으로 시작하시는 나리님의 M으로 아 오디나리님 오디나님이신가? 오 오 아까 뭐였어요? 여운님이 아이디가 예 일단은 아이 채팅이 까면서 안보여 과연 아 회원님 시나요 시나요 저었어요 이야 숨이 막혀왔습니다 결국에는 블랙빈님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바로 매치 가겠습니다 누구였죠? 아까 바로 매치 가겠습니다 저기 다 그 가지고 아까 여운님이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아까 그 도내하신 분이 여운님이잖아 여운님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누구예요? 후우스 후우스 네 아니 아니요 저하고는 안돼요 제가 지죠 일단 아 미 미님 아 저하고 저하고 미 미님 올라와요 미님 올라와요 제가 졌네요 네 아 젠장 미님하고 저네요 그러니까 미님 올라와요 미님 어딨어 올라오고 됐어요 이렇게 매치 이렇게 매치 맞죠? 제가 지잖아요 이거는 자 고씨가 이길거 같으면 자 고씨가 이길거 같으면 1번을 미님이 이길거 같으면 1번을 제가 질거 같은데 이번엔 지금 힘숨 힘숨진 비슷한거 같은데 지금 국가를 바꾸신거 보니까 힘숨진이라는 말이야 이거 안돼 제가 진단 말이야 저 졌어요 이거 방자님 믿지마요 제발 포인트 왜이렇게 많이 걸렸어 아니 포인트 왜이렇게 많이 걸렸냐구요 아니 못 이긴다니까 네 이분 못 이긴다고 자 해볼게요 네 봐주시겠 아 봐주실것도 없잖아 제가 믿고 또 이렇게 포인트 걸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못 이긴단 말이야 자 봐요 아 버프노래 버프노래 할걸 아 이럴때 버프받아야되는데 아 잊고 있었다 버프 아 버프 잊고 있었다 와 그냥 그냥 엄청난데 잘 있어요 또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아 잠깐 아 와 와 아... 아, 안됐다. 아, 아깝다. 아, 아, 젠장. 아, 아쉽다. 아, 아, 그니까, 아, 되게,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절 믿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빡겜했어요. 말 안하고. 다같이 해요, 이제. 다같이 렛츠고. 렛츠고 투게더. 이제 더이상 매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몇판하고 마무리할거에요. 공방이죠. 리매치하는줄 그런거 없어요. 빡겜. 무조건 빡겜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빡겜입니다. 유 헤브트 하드플레이. 라잇나우. 여러분들을 추억이라고도 하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 다들 안들어오시나요?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저도 친구 추가. 저도 친구 추가. 어우, 즉, 굿게임이었어요. 굿게임. 아주 굿게임이었어. 내가 이거 연습합니다. 그냥 껴도 되는거죠. 당연하죠. 그냥 껴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구요. 가람님, 친구 추가.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친구 추가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빡겜하겠습니다. 말수가 줄어지면은 빡겜하는 줄 아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몰라요. 저 그거 안해봤어요. 그게 그 뭐지? 그거잖아요.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지? 무슨 검사라고 하지? MBTI. 그치, MBTI 검사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안해봤어요. 와, 그게 공개 엄청 들어오네. 아니, 잠깐. 아니야, 아니야. 잠깐, 잠깐, 잠깐. 와, 죽는 줄 아네. 그냥 죽을뻔 했네. 와, 방금 전에 죽는 줄 알았다. 아니, 공격이 왜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야? 아니, 아! 나 싹땡인 줄 알고, 아! 망했다. 갱망했다. 아, 이거 바꾸면 안 되는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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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어! 어, 찾았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 위기. 이 위기,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와, 공격 진짜. 와, 공격지 얄짤 없네. 와... 나이님 피셜, MBTI 정상이 이래요. 와... 구멍 위를 왜 계속 막아요. 몰라요, 저도. 제가 막고 싶어서 막은 게 아니에요. 아, 답답해 죽겠네. 아주 그냥. MBTI.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예. 한 적이 없어요. 전에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보가... 뭔 소리... 뭔 소리예요. 이거는! 방송 컨셉이에요. 방송 컨셉이 이런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 곧씨날의 컨셉 잘못 잡았구만. 바보, 나가. 나가래. 뭐야, 이게 커스텀이잖아. 나가래. 야, MBTI가 나가래. 어, 충격이다. 야... 야... 설정 건드시면... 욕드시... 아, 맞다. 커스텀 있었구나. 맞아. 커스텀 한판 하고... 어째 오케이. 오케이. 네스트 플레이스... 어, 커스텀 플레이. 프리... 프리... 코스나리. 네, 커스텀이요. 강제로 시킬 겁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보시면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 모르겠네요. 유튜브 구독을 안 하신 게 틀림없죠. 네. 아, 전에 했던 숙정 그대로 할 거예요. 궁금하지 않네요. 안 궁금해하셔도 돼요. 볼스나리 오래 살아나면 자신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맞아요. 강제 포화이드. 맞는데? 그건데? 그건데? 흫흫 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흫 마으으으.. 망했어요. 망했세요. 그거 알려줄까요? 뭐요? 뭐요? 뭐 있어요? 오케이 I 잉 왐 마이.. 오오오... 리에리? 니... 아아... 아 그래요? 아 반대에요? 그 가로로 되어있는거? 오오오 오디나잇님 야오 역시 저랑 끝에 나리 나리가 붙은 사람들은 특히 잘하더라구 네 야아 좋아요 커스텀 건들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커스텀 플레이 오케이 렛츠고 커스텀 플레이 렛츠 고오오 하하하하하하 렛츠고오오 포시스 포워드 뭐야 왜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잠깐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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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잘못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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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래하고싶단 말이야 오래하려고 이거 한건데 오래하려고 이거 한건데 이러면 안돼 이것도 줬다 아아 와 오래하려고 한건데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이캔트 아이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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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공격 엄청 들어온다 어스라이오 아이애드 야 공격 엄청 들어온다 공격이 한명한테 들어가는거 같은데 야아 이걸 다 상실시켰어 야아 역시 그시그첨 야아 멋져요 퍼클이 너무 쉬워서 아아 그렇구나 괜찮이야 왜셔にんです 왜 12시 인데 네 이제 곧 방정 하려구요 하고 두판정도 더하고 방정할거에요 야 오늘 유튜브는 못하겠다 오늘은 그냥 씻고 자야겠다 네~~~ 선불하자 뭔소리에요 그거 아세요? 뭔데요 야 공격 엄청 들어가는가봐 이건 못 시작한다 이제 아래 못봤는데 노우니까 하하하하하하하 진짜요? 짝대기가 먼저 나왔구나 하하하하하 그런것때문에 아래 못봤는데 노우니까 퍼클떡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 영상 있으면 딱 좋은데 아 아쉽다 우워 하하하하하하하 대굽기네 그거 하하하하 와우 와우! 두듬 야 아 광고, 광고가 왜이렇게 많이 나오는거야? 광고 많이 안 나오게 탈색했는데 해도 40분에 한번씩 나오게끔 되어있는데 왜 광고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야 공격봐봐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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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 와우! 와우! 86! 80! 95! 야아아아! 무닝이지 이정도면은 이걸 청쇄시킨다고? 이걸 청쇄시킨다고? 레알 공포다 진짜 여기까지 키하나남지 않게 잘했다 와 이걸 청쇄시키고 있어 따다닥 봤죠 방금전에?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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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디스메시 스파! 라잇? 이게 원래 10에 20이었나? 10에 20 맞죠? 이게 10에 20 맞았죠? 그쵸 재밌죠? 재밌다니까 아 20에 10이었나요? 네 20에 재밌죠? 아닌가? 10에 20이에요? 10에 20 맞잖아 누가 20에 10이에요? 헷갈리잖아 나도 자 시작합니다 강제포 아이들 오케이 렛츠고 고씨나리에 특별한 규치 고씨나리에 특별한 규치 고씨나리에 특별한 규치 난난난난난 아아! 까불다가 까불다가 아아! 왜이래! 망했다 아니야 한번 살려보자 도키넬 할게 있잖아 지금까지 다 역경 겪어왔잖아 아아! 자꾸 왜이래! 아아아아 아우! 어어! 진짜 열받네 와 와 망했다 망했다아 하하하하 하하핳 하하하하핳 난 구독 안했는데 왜 저분만 광고 걸리시지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핰 아, 테트리어 자체내결광고 선두실패 이런 키더토리님 아, 키더토리님 잘자요 지구하셨어요 지지용 구애밤님 수고하셨어요 아 손 너무 많잖아 어 다 게임 나가시네 이제 내일 화요일이니까 다들 이제 주무시러 가시는가 보다 자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This is the last game 오케이 This is the last game 지금 이제 마판입니다 네 마판 네 자 다같이 어 전 어차피 장난장에서 아쉽네요 이런 재밌어 근데 재밌을거에요 오케이 렛츠 플레이 투게더 렛츠게임 렛츠고 명신부 고맙습니다 에브리먼 GL GLHF가 뭐에요?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 마판인데 그래도 살려줘 아니 마판인데 마판인데 죽이지 말아요 와 바로 죽을뻔했네 바로 나락갈뻔했네 와 죽을뻔했다 아으 왜이래 저 캠프면 안되는데 망했다 x3 망했다 x3 망했다 x3 망했다 x2 망했다 x4 망했다?! 망했다! 굿럭! 아 굿 럭 헤브펀 오케이 감사합니다 굿 럭 헤브펀 수고하셨어요 원재님 폭신님 수고하셨어요 굿럭 햇반 아하 수고하셨어요 다리식 많이 하셨어요 커리 치열업 굿럭 햇반 간장게장 굿럭 햇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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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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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 너무 쪼돌렀다 이야 멋진데 이야 살벌한데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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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와우 콜리 와우 already you run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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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다 아우 그 버프 노래를 틀지 않았구만 아 아 진짜 잘했는데 아 this is your real last game 오케이 this is your last game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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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찐막입니다 찐막 네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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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이제 버프 받을 버프 받습니다 버프 받습니다 리얼래스트 예스 리얼래스트 예스 버프 뮤지 엉 굿락 햄밤 어 가자 자 버프 버프 받은 고치네임 무섭다 무섭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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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서워 버프 받은 지 10초도 안 됐는데 버프 받은 지 10초도 안 됐는데 10초만이 죽었어 아 아 아니 아 버프 아 아 어 버프 버프 받았어 다들 버프 받았어 지금 노래 버프 그러니까 내가 버프 먹은 게 아닌데 네 저는 너프 먹었는데 오히려 네 와 천 천 찍나요 와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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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가 된 것 같애 스피드가 달라 와 와 진짜 숨막힌다 야 실패하셨네 실패하셨네 와 첫번째 3천번째 와 3천넘었다 오케이 리얼레스트타임 리얼레스트게임 리얼리 리얼리 레스트게임 오케이 레츠고 음악버프 맞아 음악버프 음악버프 나 분명히 버프를 받았을거야 품에 버프를 받았을거란 말이야 버프를 받았을거란 말이지 내가 먼저 죽지만 않으면 충분히 신선있을게 스피드게임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할지 모르겠네 됐다 됐다 어 됐다 이 음악을 고스나리에 유튜브에 가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으러 가주세요 이 노래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등록되어 있으시다면은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되구요 봐봐 버프 받은거 맞잖아 버프 받았잖아 고스나리 아 아니 손을 몇번씩이나는거야 와 다들 지금 버프 받으셨어요 진짜 스피드가 남다른데 아 유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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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디스 뮤직 고 뜨 고스나리 유튜브 채널 자 찐막 갑니다 찐막 갑니다 찐막 갑니다 다들 레디 빨리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다 들어와 다 들어와요 안되겠죠 다 들어와 내가 강제로 들어오게끔 합니다 몰라 몰라 오케이 렛츠고 땡큐 포 프롬 매치 디스파이트 루 디스 땡큐 렛츠 고 디스 이스 레스트게임 리얼 레스트게임 찐막 갑니다 고스나리 몰라요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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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야죠 예 끝내야 됩니다 오늘 유튜브 유튜브 편집은 적었습니다 편집만 하고자야죠 이제 올리는거는 내일 올리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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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할것도 없이 어차피 뭐 틀영상에다가 그거 하는거 뿐인데 뭐 와아 공격오는거 봐 와아 와아 이렇게 죽는다고 난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다고 싫다고 와아아아 그 마판은 언제 아니지 마판이에요 설마 고스나리가 이거 끝나고 나서 억울하다고 마판 한번 찐막이라고 리얼라스트게임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할거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빙고 흐흫 빙고 흐흐흐흫 맞습니다 흐흐흐흫 억울해 흐흐흐흐흫 흐흫 소리 30 그리 와아 저게 막혀가지고 돌라가시네 와아 뒤로 참다고? 와아 와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못자요 진짜 못자요 오케이 디스 이스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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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트 게임 리얼리 레스트 게임 오케이 찐막입니다 예 진짜 찐막입니다 이제 예 리얼리얼리얼리얼리 라스트 게임 오케이 리얼 아니에요 뭔소리에요 참 주무세요 예 자 이번엔 진짜 리얼이에요 이제 끝나 이제 끝나 이거 없어요 이제 벌써 없어요 네 으흐흐흐흐흐흐 어우 명호같은데? 어우 좋아 잠깐만 잠깐만 엘받으신거 아니시죠? 고추자리 못자게 한다고 와우 와우 미치겠다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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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바로 올라오네 어허 barre 랄란 랄란 넘난 난 난 난 난 전 게임 ㅋㅋㅋ 따난 난 wz ㅋㅋㅋㅋ ㅋ 꺅 ㅋ gasm 하하하하하 코리안 테트리스 보드캐스트 비시지 리얼리 레스트게임 오 이거 좋다 1,030개 지금 오디나이님 실수하셨는데 와 이걸 바로 해결하시네 아 왜요 하하하하 자러갈래 저도 이제 잘꺼에요 와 이걸 사시네 와아 딴따라란 하하하하 i promise 오케이 하하하하하하하하 비시지 리얼리 레스트게임 엔드 디엔드 명심부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명심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게임을 안 끝낸겁니다 something 반만 엔 아 그pi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ừa 그니까 댕 잘하네요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joe 손이 미끄러졌네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안녕하세요 으흐흐흐 아 왜그래요 왜그래요 이제 나 진짜 잘꺼야 이 부분 끝나고 이제 잘꺼에요 덜참 못해 이제 나도 더 하달라고 해놓지 못합니다 이제 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와 이렇게 죽는다고! 와 알겠어요 요 타당을 미스 포크 중해요 이케 게임이니çe 뭐디 나이님 어떻게 돌아가셨길래 이 데에 템 플레이어스 랩트 릴믹스 랩트 리믹스 랩트 리믹스 흐흐흐흐흐흐 예이 but 리얼 엔드 리얼 라스트 게임 야 테트리오도 자주 해야겠다 근데 방종해야죠 방종할거에요 이제 진짜 좀 미끄러진 것 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돼 어 발도 미끄러졌네 시작하지는 않을거야 걱정마요 이제 진짜 마무리할겁니다 오마이헨드 와 르네님 잘하신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재밌으셨죠 내일 또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시고 내일은 무슨 방송할지 많은 기대 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잘 지무시고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구요 구독하시면은 이 노래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으러와주세요 수고많이 하셨어요 고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맛좋게 작던지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